영향으로 먼지 농도가 곳곳에서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요. 건조주의보가 계속되고 있어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4.6도입니다. 날씨정보 송소진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이승미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상황입니다. 서울 외곽순환구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구리방향, 판교 부분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청계요금수에서 판교까지 7km 정체고요. 이전 서은분기점에서 송래까지도 판교 쪽으로 막힙니다. 반대 구리에서 판교, 일산 쪽은 구리 남양주금수에서 상해까지나 계양에서 김포, 요금수까지 밀리고요. 서양구속도로 목포 방향, 팔곡터널에서 용담터널 구간과 비봉에서 밀리고 경부구속도로 수원에서 양방향 정체입니다. 이후 서울 방향, 서울요금수에서 판교까지 달래내부터 반포까지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경래의 최강시사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샵 9730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김경래의 최강시사 듣고 계시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에서 보이는 라디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KBS 1라디오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구글에서 검색하셔도 좋고요. 실시간 방송 보시면 제 얼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5.18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5.18 앞두고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특히 전두환 씨 관련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죠. 그런데 사실 5.18을 전두환 혼자 책임질 일은 아니죠. 여러 인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게 또 궁금합니다. 이 부분을 취재했던 뉴스타파 강연석 기자와 함께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두환 말고 다른 어떤 사람들. 예컨대 이름이 익숙한 사람 허화평, 허삼수 이런 사람들이 기억이 나요.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취재를 한 거잖아요. 왜 취재를 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저희가 5.18 민주화운동을 좀 앞두고 어떤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했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하던 와중에 일종의 아이디어이기도 한데요. 보통 전두환 씨 관련한 보도들은 사실 때가 되면 나오고 전두환 씨와 동전과 관련된 보도들도 가끔씩 언론에 노출이 돼 버렸는데 전두환 씨를 도와서 군사반란 그리고 광주학살 이런 것들을 주도한 그런 전두환 세력들은 어떻게 좀 살고 있을까 이런 아이디어가 생겼고 그리고 이들 중에서 정말 단 한 사람이라도 어떤 국민 앞에 사과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 사회가 어떤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 속에서 좀 취재를 시작을 했고요. 또 이제 과거 어떤 민주정부에서 좀 있었던 친일 부역자에 대한 어떤 청산 작업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사회도 아직 한 번도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간 적이 없어서 계속 논란이 되풀이되고 이런 와중에 저희가 한번 전두환 세력들을 찾아보고 그들의 얘기를 좀 들어봐야겠다. 이런 고민들로 취재를 좀 시작하게 됐습니다. 넓게 잡으면 12.12 구태타 그리고 5.18 광주학살 여기에 책임자들을 한번 추적을 해봤다는 건데 그게 이제 범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을 범위로 정했어요? 그 범위도 좀 고민이 들었는데 일단 5.18과 관련해서는 당시 이제 진압에 가담했던 그 진압에 가담했던 이제 부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대에 지휘권이 있던 대대장급 이상. 대대장급 이상. 그리고 충정작전이라고 이제 그 당시에 전두환 정부에서는 표현을 했는데 충정작전 즉 5.18 진압 공로로 훈장을 받은 사람들을 일단 대상으로 먼저 했어요. 그리고 12.12 군사반란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5.18 민주화운동인데 왜 12.12 군사반란이 나오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청취자분도 계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전문가들이랑 좀 얘기를 했었는데 12.12와 5.18은 실제로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고 그리고 이제 97년에 법원에서 판결이 날 때도 이게 어쨌든 12.12와 5.18을 하나의 어떤 전두환 씨 세력의 쿠데타 군사반란 정권을 탈취하기 위한 군사반란을 본 것이기 때문에 12.12도 포함을 시켜서 12.12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등이 직접 이제 당시 93년에 이 군사반란에 가담했다라고 해서 고소한 30여 인의 신군부 인사들이 있습니다. 이 군사들도 포함을 해서 저희가 이제 명단을 좀 추려봤는데 추려보니까 이제 77명. 77명 대대장급 이상 명단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게 사실 12.12 쿠데타가 완료된 시점이 역사적으로 보면 5.18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맞습니다. 77명을 쭉 추적을 해봤다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다들 제목을 보니까 유스타파 보도를 보니까 잘 살고 있더라 이런 게 결론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구체적인 행적이나 이런 것들이 확인이 돼야 보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7명 중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일단 확인이 된 인물은 47명. 47명이었고요. 청취자분도 아시겠지만 이들 대부분은 사실 50 이후에 전두환 정부에서 고위관료라든지 아니면 국회의원이라든지 또는 기업인으로도 변신을 해서 승승장구한 분들이 좀 많았고요. 또 특히 저희가 이들이 사는 거주지 이런 부분들도 조사를 했었는데 상당수가 서울 강남이라든지 서초 송파 이런 부촌에 거주하고 있었고 또 경기도 분당 과천 당시 일종의 투기지역으로 물리됐던 이런 곳에 또 거주지를 마련해서 현재까지 재산을 증식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47명 한 명 한 명 다 얘기를 지금 이 시간에 할 수는 없겠지만 주요한 사람들 한두 명만 좀 보죠. 일단 제일 좀 눈에 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일단 저희가 부도 첫 머리에도 좀 나옵니다만 일종의 오공 설계자라고 좀 불렀었던 분이 있습니다. 허합형전 보안사 비서실장. 이른바 쓰리어로 불렸던 분인데 허합형전 보안사 비서실장이 2013년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발언한 내용이 있는데 한번 좀 들어보고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들어보시죠. 희생자가 용서할 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자식을 죽인 살인범을 부모가 찾아가서 용서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받는 감동이 커지고 사실. 그러니까 늘 가해자만 싸워하라. 그런데 때로는 피해자도 용서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저 자신이 가해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잠깐만 이게 허합형 씨가 2013년도에 발언한 내용이라고요? 네. 2013년에 한 종편 채널A라는 종편 방송에 출연을 해서 직접 한 발언인데 발언의 내용은 그러니까 본인은 어쨌든 5.18의 가해자라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꼭 가해자라고 해서 꼭 사과해야 되는 건 아니다. 피해자가 먼저 용서를 할 때 그게 아름다운 거다. 이런 식의 좀 호맹랑한 주장이거든요. 궤변인데. 자, 허합형 씨는 어떻게 살고 있던가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런 방송이 나왔을 때를 비롯해서 전부터요. 이분이 이제 압구정 로데오 거리에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건물을 언제 이제 만들었냐면 그 압구정 건물은 1980년에 이 부동산을 사고 땅을 사고요. 80년에요? 공교롭네요. 그때 딱 80년에 압구정에 땅을 사고 90년에 건물을 올리는데 사실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80년대는 사실 강남이 엄청 발전하거나 이런 관계는 아니고 실종의 부동산 투교로 볼 수 있지 않냐. 공교롭게도 80년도에요. 딱 전두환 정부가 들어선 시기에 투교를 샀었고. 네. 그 무엇보다 이분이 그 외에도 종로구라든지 이런 곳곳에 부동산이 있는데 그런 개인 재산보다 주목이 되는 것은 이분이 미래한국재단이라는 그런 공익재단의 지금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허합형 씨가요? 네. 허합형 씨가요. 그런데 미래한국재단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게 이제 정치사회 분야 연구, 여론조사 분석 이런 것들을 주업으로 하는 그런 재단법인이에요. 그런데 이 재단법인의 이사장을 10년 넘게 허합형 씨가 맡아오고 있는데 저희가 이 재단을 좀 알아보니까 이게 뿌리가 1983년에 설립된 현대사회연구소라는 어떤 일종의 관변단체가 있어요. 83년이면 전두환 정부이잖아요. 그런데 현대사회연구소라는 곳이 예전에 전두환 씨가 어쨌든 설립한 사회정화위원회라는 곳의 어떤 부설 연구소 같은 개념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현대사회연구소라고 해가지고 따로 재단법인이 된 거고 이게 지금의 미래한국재단이 된 겁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서울 송파구라든지 경기도 분당 이런 데에 부동산을 막대하게 소유하고 있고 지난해 이제 또 공시된 자료를 보니까 현재 자산가치로 400억이 넘는 자산을 갖고 있는 굉장히 규모가 있는 그런 재단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그러면 허합형 씨는 어떻게 1위론 재산을 갖게 됐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 재산을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1983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재단이 설립될 당시에 대기업들이 이 재단에 출연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낸 출연금이 당시 기준으로 80년대 기준으로 94억이나 됩니다. 100억 가까이요? 지금 돈으로 따지면 한 1,000억이 넘는 그런 돈을 거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코롱이라든지 이런 대기업들이 출연을 한 거고 또 이제 그 재단 이사직 이사들이 가는 거예요. 재단이면 이사 명단을 좀 확인해 보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이제 뭐 이동창 코오롱 명예회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몽준 현대중국업 회장이라든지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있습니다. 이사예요? 네. 그 당시 현대건설 회장 자격으로. 네. 회장으로.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기업들이 돈을 내고 위력인사들이 전면에 나선 그런 재단이었던 거예요. 이거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K스포츠재단이랑 비슷한 구조인데요. 이게? 네. 뭐 일종의 오공비리의 상징이 됐던 일회재단이랑 유사한 방식으로 대기업들로 돈을 거둬서. 정보도 일종의 정보도 좀 돈을 냈더라고요. 또 알아보니까. 그 재산이 불려가지고 지금 현재는 400억 대의 자산을 가진 재단이고 그 이사장의 허합형 씨가 있다. 그렇죠. 그 재단을 또 그 돈을 중간에 또 쓰기도 했겠죠. 그러니까 400억밖에 없을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재단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아까 청취자분들께서 들으셨던 부분을 물으려고 화평 씨 찾아갔었는데 화평 씨는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정확하게 보도해라. 이러고 그냥 이제 관용차를 타고 가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일 부자는 누구였습니까? 47명 중에. 전두환 씨와 육사 동기인 정호영. 정호영 씨요. 이분이 이제 어떤 광주학살의 실질적인 책임자로 불리는 인물인데 이분은 이제 1990년도에 사실은 국회의원이던 시절에 한 번이 재산으로 논란이 한 번 됐었어요. 그때 이제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하는 어떤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이 100억 원에 가까운 재산을 93년도 그 기준으로 신분의 논란이 불을 일으켰는데 이제 현재 재산을 좀 추적을 해보니까 경기도 과천에 이제 주택이 세 채가 있고 또 그 인근에 대규모 토지를 갖고 있고 서울 강남 용산 종로 등 전국에 수십 건의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서 이게 전체적으로 액수를 따지면 한 저희가 천억 정도. 천억 정도. 현재 시세 정도로 천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 정호영 씨는 아까 기자회견에서 김용장 요원이 미군부대에 있었던 요원이 전두환 씨가 당시 광주에 왔을 때 회의를 했던 같이 했던 인물로 주장을 했던 사람이죠. 어쨌든 이게 한 명 한 명이 어떤 재산을 갖고 있고 그 이후에 어떤 행적을 가지고 있는지는 실제 기사를 보시면 정확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궁금한 거는 이 사람들이 당시에 오공청문회도 있었고 그 이후에요. 사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까 혹시? 일단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다시피 원래 사형선고를 심해서 받았다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낮춰졌고 그리고 이제 당시에 내랄 목적으로 수백 명의 어떤 시민들을 학살했다 이런 죄로 인해서 처벌받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 명단을 추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77명 명단을 저희가 추렸는데 실제로 어떤 당시 1997년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은 15명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특히 이제 5.18의 경우에는 대대장급 이상까지 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던 거죠. 이후에 다행히도 5.18 같은 경우에는 또 재미있는 게 5.18 같은 경우에는 충전 작전을 수행했다고 해서 전두환 정부에서 훈장을 좀 수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훈장들은 다 시탈이 됐는데 12.12 군사반란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했다 이런 공부에서 훈장을 수여했는데 이건 아직도 시탈되지 않고 그대로 이런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을 쭉 만나셨을 텐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반성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없었습니까? 안타깝게도 저희가 반성하는 분을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단 한 명도 만나지 못했고요. 대부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본인은 모른다. 상반이 시켜서 한 건데 나한테 그 책임을 물으면 어떡하냐. 30년, 40년 지난 일을 지금에 와서 뭘 또 따지겠다는 거냐. 그렇죠. 이런 반응들. 전두환 씨 최측근으로 알려진 분이죠. 장세동 씨 인터뷰를 갖고 오신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죠. 나는 그분을 모시는데 정성을 다해도 그분은 그 정성을 사랑으로 우리들한테 갚아주셨어. 아니 부모가 자식을 빌릴 때 사랑으로 갚지 뭘로 갚아. 그 당시에 지휘관들도 있고 다 관리계 사람들도 다 있는데 당신의 이 생각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나한테 대한 예의가 아니야. 하지 마라 더 이상 그런 건. 그런 건 나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지금 그걸 묻지 말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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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재미있는 삶을 살아요. 재미있게 살아. 여러분 때는 말이야. 괜히 정말 세계 어느 나라가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인 듯이. 재미있는 삶을 살아라고. 그리고 전두환 씨가 자기를 사랑으로 보답해줬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취재하면서 느낀 점 한 마디 좀 듣고 마무리하죠. 저희가 취재를 하게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드시 저희가 국민을 대신에 사실 묻는 건데 이분들한테 사과를 받아야 되는데 사과를 받지 못한 부분이 좀 송구스럽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또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계속 어떤 전두환 세력들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않는 것만이 다시는 이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